안녕하십니까?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옹입니다. 13억의 중국인을 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. 명문 상하이 푸딘대학의 최연소 교수인 위자디는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맛 걷기 시작하는 아들을 두고 2011년 4월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. 말기암 환자로 온몸에 전이된 암세포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신을 원망하는 대신 인생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. 오늘은 위디안이 세상을 떠나며 전해준 인생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인생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작은 행동에도 커다란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삶에 정해진 법칙이란 없다는 것 인사조차 나눌 틈이 없는 작별도 있다는 것 똑똑한 사람 행세는 괴로운 낙인이라는 것 미지근한 사랑이 오랫동안 따뜻하다는 것 적응이란 고집을 벌이는 과정이라는 것 시간이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추억은 지혜의 보따리라는 것 기적은 꽤나 가까이에 있다는 것 고마움을 되새기면 외롭지 않다는 것 이별은 또한 홀로석이라는 것 다른 이와 나눌 것은 항상 넘친다는 것 최후까지 행사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 슬픔도 힘이 된다는 것 절망조차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 스스로를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다른 이의 마음에서 심은 씨앗은 크게 자란다는 것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 나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어떤 영혼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난다는 것 위지안이 쓴 인생의 끝에 와서야 깨달은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은 위지안이의 블로그를 책으로 엮은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 담긴 글입니다 하루하루 꽃감 빼먹듯 수명이 드러들고 있는 위지안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게 소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빛나는 별이 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하루를 여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